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국회대정보주의가 시작된 첫날 화제가 됨 한동훈 정청래 사이 오고 간 빚고기 설전이 화제다. 영상은 TV조선 뉴스 구의 잡았다. 작정하고 나선 듯 정해원은 첫날부터 나를 세워 공격적인데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상대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만 먹고 아주 까리 기름 먹어요? 정해원의 모욕적 질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며 뜬금없는 기름 논란에 한 장관은 의아해했다. 대뜸 정해원은 아주 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죽돼요? 면박을 줬다. 아주 까리 기름이 깐죽돼는 의미로 사용되는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듯하다. 문제의 국회 대립은 이대명 대표 구속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로 여야간 격두라며 일어났다. 이재명 구속수사 주문한 태영호의 원에 이어 정청래의 원이 2012년 결혼하던 때 결혼 이후 검찰총장 때 대통령 때까지 거론하며 김건희 주가 조작에 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한동훈 정청래 인신공격 사태로 발전한 경우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겨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뭉개고 있습니까? 에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 잡았던 걸 낸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소환을 했겠죠. 답변의 정의 원이 기분이 상했다. 한 장관을 왕세자 호칭으로 따진 박성준의 원 발언도 인신공격에 가깝지만 정책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아 한심한 22일 때 국회 민난 영상을 매체가 담았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